여자는 일생 동안 400개 정도의 난자를 만든다. 이 중에 수정에 성공하는 난자는 20개 미만이다. 남자가 생산하는 정자는 한 번에 3억 마리 정도이다. 그 중에 자궁질로부터 착상이 이루어지는 나팔관까지의 길고 긴 25cm를 이동해 난자 입구까지 가는 놈은 고작 2,000마리 정도이다. 난자까지 가는 길은 구부러지고 험한 길이다. 각종 병원균이나 불순물 등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방어막이 있고 마지막 한 마리의 정자의 머리가 유전정보가 들어 있는 세표액만 받아들인다. 난자에 들어가면 꼬리는 잘려나가고 난자는 문을 닫아버린다. 정자는 1시간에 겨우 2cm 정도의 길이만 헤엄칠 수 있는데 25cm 관을 통과하려면 10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남자는 페니스를 발달시켜 그 길이 15cm를 자궁 안에 집어넣어 정자의 이동 거리를 25cm, 에서부터 10cm로 대폭 줄여준다. 고래의 페니스에는 뼈가 없으며 수영 중에는 몸속에 집어넣고 다닌다. 몸에 좋다는 해마의 페니스 길이는 60cm 인데게 고양이, 쥐, 바다표범 등과 같이 페니스에 뼈가 있다. 물론 사람도 페니스에 뼈가 없다. 정자가 10cm 거리를 헤엄치려면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남자가 사정할 때 분출시키는 정액이 정자를 싣고 마구 달려감으로 실제로 남자까지는 1시간이나의 시간이면 도달한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 옥시토신이 다량 분비되고 이 옥시토신은 배란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발생시켜 배란이나 수정 착상이 되지 않는다. 자연 피임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모유 수유를 하는 암컷은 자연적으로 태아 출생 간격이 3년이나 4년이 된다. 배란이나 수정이 안 되는 시기의 수컷은 다른 암컷을 찾아 섹스를 할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무제한의 새끼를 깔 수 있고 생식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바람둥이 남편을 가만놔둘 암컷은 없다. 따라서 암컷도 이에 대응하는 생식 전략을 진화시켜온다.